김상현 피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UNI 기획의 가장 연장자이신 올해 84세 되셨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 아세요 응원의 방식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에로야 피에로야 내 인생 피에로야 기왕이면 이 세상 사람답게 살면서 달려 천만 명이나 살 것처럼 준비만 하련대 우세 돌아보니 내가 정말 바보는구나 일진명의 노래처럼 살아오고 일진만 못 참아 한 만큼 아깝게 피에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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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 다 사람답게 살리면서 하자 피에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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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왕이면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면서 가자 천만 년장 살 것처럼 너를 만나는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정말 웃었구나 진명의 노래처럼 살아온 것이 이 세상에 안다 보니 소유한 새 니에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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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아 사람답게 살면서 가자 네 감사합니다 어디 노래 너무 잘하시죠?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